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살랑살랑하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요. 비가 한 일주일째 내리 내리는 바람에 이 눈퍼렁이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니까 분위기 타가지고 영상에다가 돼도 않는 노래를 다 부르지 않나. 아, 역시 눈퍼렁은 이렇게 블링블링한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좋아요. 비가 한 일주일쯤 내리니까 비 먹으면서 잎사귀들이 지금 자라나서요. 초록초록? 아니야, 초록도 아니고 아무튼 이 싱그러운 연두빛의 잎사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이야 빗물 좋아하지요. 그런데 다육이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히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들은 안으로 다 들여놨고요. 큼직해서 안으로 들이기 힘든 화분 몇 개만 밖에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녀석이 글쎄 물러진 거예요. 제가 기르고 있는 바위솔 중에 덩치가 제일 크기도 했지만 요즘 이렇게 예쁜 자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화분을 그냥 도자기 화분이 아닌 이태리 토분에다가 심었었기 때문에 빗물이 조금 와도 금방금방 발산이 되니까 과습에 대해서는 좀 방심을 하고 놓았던 그 자리에다가 놓았었는데 세상에 여기 이렇게 있었던 제일 작은 사이즈에 자구가 색깔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물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빗물 보약이 좋아도 일주일 내리는 역시 다육이에게 힘든 일이죠. 좀 어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들춰봤는데 아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자구들 바위솔 자구는 멀쩡하고요. 제일 작았던 이 자구 하나만 물러있었기 때문에 얼른 떼어서 분리해주고 마른 흙으로 좀 더 채워서 지금은 비 안 들어오는 안전한 첨화 밑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아 원래 계획은요. 요렇게 삥 둘러가지고 화분을 가득 채우는 게 아 쟤 목표였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로 끝나길 천만다행이죠 뭐 물러진 자구를 제거하고 요렇게 살펴보니까 이 바위솔 아래쪽에 하엽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거를 제거를 못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핀셋으로 다 하엽을 지금 다 제거해준 상태고요. 다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대충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햇반통으로 하엽이 가득하게 나왔습니다. 아 요것만 제때 제거해줬어도 과습이 좀 덜했지 않았을까 이런 또 후회도 있네요. 과습으로 피해가 심했다면 화분을 다 들쳐내서 그 물룸 부분을 다 잘라줬겠지만 다행히도 금방 발견해서 물러진 자구 하나 떼어낸 걸로 수습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엽을 정리하다가 보면서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여기 하엽이 질려고 이러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제가 한참 들여다보고서요. 알았다니까요. 얘가 왜 그런지 이 와중에 화상을 당했더라고요. 아니 며칠째 비오고 우중충 했으니 화상을 당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아 왜 화상을 당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내려서 대기중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서서히 거치면서 그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볕이 유독 더 날카로웠던 거죠. 그리고 바위소레는 분명히 빗물이 고여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빗물은 이럴 때는 꼭 볼록렌즈 돋보기처럼 역할을 해서 다육이의 잎을 뜨겁게 달굽니다. 왜 예전에요. 돋보기에 햇볕 모아가지고 이렇게 초점 맞추면 종이도 태우고 막 이런 놀이 했었잖아요. 그 원리로 빗물이 그 다육이의 잎에 고여있으면 이게 햇볕이 초점이 맞아가지고 화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날이 뜨거워서의 화상이 아니고 정말 그 물로 인해서 이게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저 정말 비온 다음에 화상 입힌 적 여러 번 있었는데 매번 까먹고 이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비온 다음에는 물기 같은 건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라고 이 눈퍼렁처럼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당하지 마시라고 구독자님들께는 교훈 삼아 제가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아휴 그나저나 이럴 어쩌죠. 화상 당해가지고 애가 덜렁덜렁 거려요. 다른 멀쩡한 잎들은 땡땡한데 아 이렇게 화상 입은 잎들은 이게 또 다 하엽지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아휴 한 번 화상을 당한 잎은 다시 재생이 안 되거든요. 다육이는 그러니까 화상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놈의 화상을 그냥 확 그냥 어? 제가 더 잘 관리해서요. 다음에 예쁜 모습으로 자구들 드글드글 허니 화분 그냥 가득 채운 모습으로 다시 소식 전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충성 걸그랑 hehehehe heheh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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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